앞편의 고양이 시각실험에서 고양이 시각담당 부위인 시각피지의 일부 제거시에도 부전히 시각기능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편의 뇌를 반정도나 제거한 사람도 부전히 기억을 떠올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치의 도욕용 뇌의 위치 변경실험에서는 뇌 위치가 변경돼도 먹이 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험들은 뇌가 분산분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우후감각, 지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은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라고 느끼지만 사실 환영, 홀로그램이고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후감각을 처리한 뇌의 기억은 어디서 진짜 저장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그 기억의 근원과 홀로그램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리다시피 뇌가 분산분포로 기억을 저장한다는 것은 이 자체의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기억이 우주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다고 합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를 항상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튜브의 동영상이 우리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5G든 LTE든 4G든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은 핸드폰 내에 동영상이 없는데도 구동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은 서버 내에 있고 단지 핸드폰은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불러오는 것 뿐입니다. 단지로 우리의 기억도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한한 공간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그의 주파수를 오감각이 나름대로 방식으로 해석한 후 우리의 뇌가 정리하여 불러오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억이 우주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이코메트리라는 일종의 초능력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메트리란 영화에서도 가끔씩 등장했지만 물건이 손을 대면 그 물건을 소용했던 사람과 관련된 영상을 떠올리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나름대로 유명해서 TV에도 가끔씩 등장했었습니다. 뇌라라는 사이코메트리리 능력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뇌라 존슨은 어느 날 그림 도난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본 뒤 갑자기 눈에 환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이 헛소리일 뿐이라며 주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동경찰국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고 그녀의 제보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훔친 사람은 IRA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제보에 힘입어 그림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규제에 가담했다가 배신을 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뇌라 존슨은 사이코메트리리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 중 1980년 8월 뇌라 존슨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를 또다시 경찰에 알렸고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녀의 말대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은 뇌라 존슨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범을 권고하는데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1981년 경찰은 살인범을 권고했습니다. 또 결국 경찰은 뇌라 존슨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는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1996년 뇌라 존슨은 은퇴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뒤 런덤 경찰국은 22년 만에 대중에게 그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이코메틀이라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거나 말거나 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이라면 어떻게 물건에 손을 갖다 대면 물건의 소유자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가학으로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설명 가능합니다. 즉, 뇌라가 손을 갖다 대면 단순히 촉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의 에너지 파동에 시공간의 흔적,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손으로 찾아내 시공간의 기억에너지를 알고 뇌로 전달하여 이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예민하여 손으로도 과거 미래 시공간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기억이 뇌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같은 시공간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시공간의 기억 및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어 시코메토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주의 시공간에 우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우주가 홀로그램 우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시공간의 기억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의 근원과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프로그램 우주적 설명,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